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강사 임민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원으로 기내서비스 요청하기인데요. 저는 페이지 넘기고 나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원하는 거 얘기하고 구다사이 말하면 끝나는 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물주세요인데요. 오미지 구다사이. 오미지 구다사이. 네. 남자도 이렇게 오미지 구다사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 남자분이요? 남자분 연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봐주세요. 아. 오미지 구다사이. 아. 그렇게?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임민정 선생님한테 배우느라고 네. 오미지 구다사이.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네. 그러네요. 우회를 살 수가 있겠네요. 아. 뭐 그냥 좀 여성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요. 이 남자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문장에. 오미지 구다사이. 음. 뭐 목소리만 그냥 터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미지 구다사이. 왜냐하면 뒤쪽에 이제 구다사이 같은 걸 붙이는 게 남자분들은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내가 모르는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승무원.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다른 어미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목소리만 남자분 목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미지 구다사이. 네. 이런 식으로. 음. 되게 짜증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내다. 응. 물죠. 라면으로 이렇게 짜. 뭐 이렇게.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커피인데요. 커피 주세요. 고히이 구다사이. 고히이 구다사이. 자. 헤드셋 주세요. 헤드셋도 구다사이. 헤드셋도 구다사이. 네. 그래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헤드셋 구다사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제 생각에 승무원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만약에 어디 저기 비쿠카메라.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데죠. 그런데 가셔서 헤드셋을 사고 싶어요. 음. 헤드셋은 어느 쪽에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음. 헤드셋 도꼬니 아리마스까 이러면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헤드셋도 구다사이. 네. 요거 발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짧게 얘기하고 갈게요. 헤드셋도. 제가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받침의 개념이 일본어도 있잖아요. 조금.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헤드셋도 밑에 이제 시옷 받침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받침의 개념이 일본어도 있는데 이 받침이 발음도 조심하셔야 하지만 박자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이 받침이 있는 만큼의 시간을 끌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 고급 정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헤드셋도 이렇게 빨리 발음해버리시면 이 일본어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음. 그거 중요하죠.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언어에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외국분들이 그 외국어를 100%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거 어렵지만 대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발음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요 발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일본 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에요. 예를 들면 헤드셋도도 헤드셋도 이런 기분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받침도 박자 하나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전달이 되셨을 것 같으셨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은 전문용어로 셔플박자다. 아. 셔플박자. 무슨 전문. 셔플. 그러니까 그게 예배한데. 셔플이 뭐냐. 딴따다다다담따다다. 아. 요게 셔플이거든. 네. 그래서 헤드셋도. 아. 네. 이 정도. 헤드셋도. 네. 그러니까 헤드셋도 이러면 안 되고 약간 제가 박자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장음처럼 느낌을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헤드셋도. 네. 그래요. 자. 그래서 헤드셋도를 배웠고요. 헤드셋도 구다사이. 헤드셋도 구다사이. 헤드셋도 구다사이. 네. 헤드셋도 구다사이. 네. 자. 콜라는 뭐라고 하냐면. 코라. 코라라고 한다. 네. 코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 경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코란인가요? 코란인가. 네. 코란인가요? 네. 쏘리. 자. 다음에 맥주비루. 네. 많이들 쓰실. 맥주비루는 많이 알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 제가 앞에도 이걸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다시 이제 좀 보세요. 고히. 코라. 비루. 모두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장음 처리하시는 거. 요것도 되게 중요한 발음 포인트입니다. 맥주 비루. 네. 비루.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저 하이픈이 없이 비루가 되면요. 네. 빌딩이라는 뜻이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빌이 있습니까? 아. 빌딩이 있냐고요?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만약에 맥주병을 닮은 빌딩이 있다면. 비루 비루. 아. 쏘데스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레드와인으로 가보죠. 네. 레드와인. 레드와인. 네. 레드와인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레드와인. 이것도 셔플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밑에 받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레드와인. 일본분들은 아까와인이라고도 많이 하세요. 아까와인. 네. 아까가 이제 붉을 적자 써서 빨간색을 말하는 건데요. 네. 아까와인이라고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샹파니와인은 뭐라고 하나요? 샹파니와인이요? 네. 샹팬. 아. 그렇게? 네. 오. 아. 이걸 넘어가시네요. 어떻게? 아. 네. 뭐. 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또 주류라서요. 하하하하. 그렇구나. 네. 그래요. 자. 녹차. 력구차. 력구차. 네. 이것도 그냥 오차라고 하셔도 충분히 뜻이 통합니다. 오차. 력구차. 그러면 홍차는 뭐라고 할까요? 홍차는 거차. 거차?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국말로 한자로 홍차라고 쓰고 그걸 거차라고. 홍차라고 쓰고. 네. 고차라고 읽습니다. 네. 고차. 력구차 고차. 네. 녹차 홍차. 녹차 홍차. 력구차 고차. 네. 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연습을 해보지만.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외워놓는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 레또와인이랑 삐로만 외워놓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손가락질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야. 그놈의 손가락질은 미국을 가나 유럽을 가나.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는 검지손가락. 그래요. 어. 검지손가락이 나왔으니까요. 영어로 this one. 네. this one. 이거요. 이거요. 해당하는 일본어를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러니까. 무엇을 주세요. 아. 무엇을 드릴까요? 네. 메뉴판에 있는데. 요거요. 아. 고래. 고래. 네. 이거. 아하.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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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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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과 고래만 있으면. 그렇죠. 종잉무진 누빌 수 있다. 선생님. 고래 아니에요. 고래. 고래. 손가락과 고래만 있으면 되죠. 패턴 연습으로 넘어갈게요. 네. 폐란. 연습. 오렌지 주스부터 가보죠. 오렌지 주스. 구다사이를 붙여주세요. 네. 오렌지 주스 구다사이. 베개를 주세요. 마쿠라 구다사이. 마쿠라 구다사이. 일본 쪽 빙기는 베개도 제공해주고 그러나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1등석은 주시는지. 네. 안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 자. 담요는요? 모후 구다사이. 화이트 와인은요? 화이트 와인 구다사이. 홍차는요? 고차. 아. 여기 나왔네요. 고차. 다음에 얼음 있는 콜라요. 고리알 콜라. 고리알 콜라. 자. 우리말로 얼음이 콜이고요. 네. 아루가 있다 뜻이네요. 네. 아루 있다. 콜라. 붙여주면 되는데. 얼음 있는 콜리알 콜라. 네. 콜리알 콜라. 콜리알 콜라라고 하는데요. 네. 뭔가 있다 없다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다가 아루고 없다가 나이. 그러네요. 바로 나오네요. 어. 어. 어.